야 너의 죽음이 결정됐어 이제 뭐 피해? 어때 느낌이? 아 너무 재밌네 이거 아니 지금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그냥 이렇게 깔면은 도움이 많이 될까? 물론이 거슬릴 것 같긴 한데 여기서 그냥 나와서 이만큼만 가도 안 맞는 거란 말이죠 그쵸? 보통은 찬문 들어오자마자 여기서 이러고 있진 않잖아 여기는 들어와서 보통 쏘고 여기로 이렇게 숨을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서 숨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쏘의 능력을 동시에 써서 해결했어요 어 쏘 맞았다 어 저거 맞았네 내가 말했잖아 저거 맞았잖아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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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숙사 기숙사 아 아 재원님 저거 맞았네 어 근데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저게 저기까지 가네 바뀐건 얘니까 나 근데 이거 마이크 왜 안 꺼지냐 인게임 마이크 안 꺼져 이거 왜이래 나 아무것도 안하고 있거든요 인게임 마이크가 켜져있네 아 이거를 설정을 바꾸면 다시 돌아가긴 하는데 눌러서만 하긴 한 번만 키면은 이게 계속 활성화가 돼있네 아 기대를 줘버리지 않는구만 아 기대를 줘버리지 않는구만 총구 보이겠다 나 몰라 어떡해 나 무서워 어딘지 모르겠어 이야 나 침판이 굉장히 거슬리긴 한다 이거 굉장히 내 시야를 신경 안 쓰고 싶은데 이게 뭐랄까 여기 계속 이 이걸 이런데다 이렇게 깔아두면 사람들이 잘 모르면 가려지는게 별로 없는데 은근히 그냥 다 열려있네 흐흐흐흐흠 아 오케이 아 죽는거 보고싶었어 으으으흐흐흐 으아 살려줘 어 어떻게 된거야 내가 같은 팀을 죽여버렸어 와 이거 찾기가 좀 어려운데 연속으로 두개 있어서 또 헷갈렸어 굉장히 방탄캠 야 저거 쏨면 맞아 멜로시 저거 쏴 와 윙하고 켜지네 180도 돌아가고 이렇게 나 이렇게 쫌새인가 됐지 와 DMR이 세니까 이게 죽어버리네 아 간만에 하니까 레인보씨식스 무서워 어디 움직이진 못하겠어 신맵이라 그런가 핑카 특능 팍팍 이겼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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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좀 나아졌다 그쵸 상대방 스킨도 이쁘게 잘 보이고 옛날에는 옆에 썸네이 보여주는데 이 스킨이 뭔지 몰랐거든요 점점 발전하니까 더 열받아? 할 말이 많은데 가만히 있을게 이거 왜 이거 안 넘어가냐 짤방이 아 점점 더 발전하는 레인보우식스 이것도 좀 발전했으면 좋겠네 레이저가 보이네 이게? 레이저가 원래 이렇게 보였어? 이거 뭔데 굉장히 거들려 원래 이거 안 보였잖아 일단 포르스트 트랩에 다 깔아놨어 오 야 포르스트 덫이 당해가지고 같이 죽었나보다 차구에 한 명 들어왔고 어 쏜즈 터진다 우와 못하겠어 방어팀이 야 방탄캠 미쳤네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왔다 발키리 캠 좀 봐줘요 발키리 캠으로 핑 좀 찍어주세요 우리팀 와 임지를 잡아버렸어 2절 전인걸 깜빡 했나봐 완벽한 쿠킹 어둠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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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 내가 도와줄게 인질 야 이거 레이저 이거 레이저 때문에 오히려 안 보여 이거 레이저 하향 됐는데 이거 왜왜이래 레이저 아니 이거는 버그야 아니면 의도된거야 아이 가만있어봐 엘라 가만있어봐 엘라 하지마봐 지금 핑 찍는데 거기 있어 정확하게 핑 찍는데 있어 저 녀석 나 지금 티빙이 하고 있어 저 녀석 죽여 야 근데 이건 좀 거슬린다 아니 이걸 왜 굳이 여기다 해놔 그럼 칼리하면 이거 계속 봐야돼 굉장히 열받네 이거 좀 거슬리네요 얘네들이 우리나라 LG랑 비슷해 센스가 우와 근데 여기가 좀 많이 안좋다 여기가 유달리 검어 유달리 껌 껌해 안에가 안보여 아무튼 안에가 안보여서 증거임 내 잘못 아님 흐흐흐흐 아 굉장히 거슬리네 이 녀석 흐흐흐흐흐흐 어우흐흐 총알없엌 아 뭐야 뭐해 뭐해 죽은거야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썬더머들까지 걸어가 아! 아구르 깡으로 가! 아구르 깡으로 아구르 깡으로 서두르드까지 가! 흐흐흐흐흐흐흐흐 갈 수 있어! 흐흐흐흐흐흐흐 안 돼! 군식스로 부상당했구나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몰라 그냥 가 와와와와와 와 이거 늘어져가지고 철조망이랑 같이 쓰니까 이거 갑자기 뇌조로 오네? 클래시까지 있고 노답이었어 굉장히 늦게 터진다 이건 들어온지 한참 됐는데 벤시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? 도움이 되니까 도움이 되니까 개뿔 잘못 깔았다 내가 이거를 하하하하 너무 대놓고 들어왔다 야 와 얘는 CC로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되게 포텐셜이 좋다 총이 두개야 나 갑자기 궁금한게 이거 야나한테도 터지나 이게? 아 손 안켜지네요 손 안켜지네 그럼 여기서 그럼 여기서 오케이 내가 사선으로 들어갔어 안녕? 너도 레이저 보이니? 에허허허허헣하하하 으 으으음 야 그 저기 죽은놈 저론 좀 가봐 너 때문에 안보이잖아 ㅎㅎㅎ 오 다 가리고어 쟤가 В seated 어 빨간색으로 나오네 아 이제 빨간색이니까 인디케이트가 원래 마이킴도 같은팀이 돌릴 수 있었나요? 원래 안 되지 않았어?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케이 아 이렇게 아 여기서 맞아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서 1인칩을 한 번 볼까요 게임할 때 포르스트랑 소온이랑 같이 조합을 해서 죽이는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 제가 그런 걸 멋있게 3인칩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보여드리다가는 제 몸 장기 중에 하나에 암이 하나 생길 것 같아서 워크앤라이브를 위해서 그거는 제가 죄송스럽게도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뚱님이 왜 리플레이 보여주든 안 보여준지 알겠네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